우리가 그 별로 기대 안하고 한 어떤 그 풍수적인 그 방법에서 의외로 또 돈복 터지는 그 큰 결과가 나타났다면 아마도 또 우리는 그 운이 따라준 그런 일로 여길 것입니다. 또 일상에서 그 작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였는데 기울인 그 노력에 비해서 또 큰 그 성과가 나타나도 마찬가지 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. 올해가 그 용의해입니다. 그 용이 불고 있는 그 여유주가 인간을 그 벌주는 용도는 아니죠.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요술적인 마술적인 때로는 그 마법적인 그런 그 구슬인 걸 우리가 그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열두간지 그 열두 동물 가운데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인간에게 그 행운을 주려고 찾아오는 그런 동물도 없습니다. 이런 그 상징은 2024년에 그 우리가 또 어떻게 그 행운과 돈복을 거머쥘 그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그 돈복 터지게 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그 요리잔이나 그 요리컵 하나를 그 준비하셔서요. 그곳에 그 동전을 담아놓으십시오. 2024년에 또 이 방법이 돈복을 또 크게 그 부르게 됩니다. 이 요리컵이나 이 요리잔을 여러분들만 그 아실만한 그 지불구역 그 한 곳을 정하셔서요. 바로 그곳에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. 돈복의 그 행운이 크게 그 축적됩니다. 용의의 그 1년 동안 이렇게 두셨다가요. 해가 바뀌면 그때 그 철수 원위치 시켜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용의에는 그 행운과 또 밀접한 그 관련이 있는 해입니다. 이때 그 요리컵이나 그 요리잔에 동전을 그 몇 개 넣어서 이렇게 두게 되면 이때는 그 집안으로 더 많은 그 미래의 그 행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그 풍수적인 효과를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또 요리컵이나 그 요리잔은 우리가 그 평소에 그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그런 그 부의 수집 공간을 의미합니다. 돈복의 그 수집 공간으로서의 그런 역할로 또 요리컵은 화폐에너지를 또 크게 이끌어주는 그 총매 도구가 되어줍니다. 집중된 그 화폐에너지에 그 힘을 모으는 그 작용도 또 유도하게 됩니다. 용의에는 그 부의 성장에 큰 그 도움이 되는 해입니다. 용의에는 그래서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 해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풍수 방법을 통해서 집으로 또 더 많은 그 부라든지 또 경제적인 그 번영의 기회를 또 몰고 올 수 있습니다. 화폐에너지의 그 왕성한 유입을 그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2014년 또 기대 이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크게 또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견인하는 화폐에너지를 또 가득 불러들이는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